F-16 없미리 아 꼴박이브리 이건 되겠는데 다들 꼴박하기 바쁘다 아무것도 못하거나 꼴박하거나 아무것도 못하거나 와 지금 몇대째 오는거야 지금 마주보는거면 몇대째야 와 미쳤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따라가 따라왔다 가자 아니 전부와서 죽어버려 왜 오는거야 그럼요 이거 공중수포니까 안 부딪치게 조심하세요 아 진짜 미사일에 뭘 손을 댔나 갑자기 아까 5발 샀는데 1킬 안나왔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이해가 안되는데 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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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25 업티에 끌려온거죠 여기 한마리 있었는데 여기 한마리 있었는데 이리 들어가면 죽을거 같아서 못들어가겠다 빠집시다 오른쪽에 한마리 있었는데 쟤 잡으러 가다가 갔면 죽을거같아 흠 역시 이게 사람이라는게 저거운이 동물인가봐 또 살아서 나오셨네 죽을줄 알았더니 ㅋㅋㅋㅋㅋ 잡아봐 락을 못한다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아군이 좀 잘하네요 오케이 이런판은 좀 편하지 저거는 아군이 할 것 같고 이거 F16만 잡아주면 되겠다 잡겠는데 야 안죽을려고 꼴박 해버리네 그냥 내한테 죽지 자꾸 이게 적응하다 보니까 말도 안되는 이게 해둔 싸움도 자꾸 하다보니 적응이 되네요 또 희한하다 사람이 진짜 적응이 동물인가 물텀 비추했는데 S텀까지는 탈만한 것 같다 S텀까지는 어째어째 타보라고 해도 되겠다 우리 아군 방향이거든요 싸워지 4발 쏘면 한발은 죽일 것 같다 이거 따라가 저도 바로 누렸고 꼴박하는데 또 무슨 다들 그게 뭐 있나 안죽을려고 꼴박을 해버렸네 쟤 한대 있는데 40kg 30kg 너는 몇 킬로 30kg 어? 앞에 제대로 된거 한대 있는데 30kg 어? 바로 코앞에도 있고 30kg F165mm 아 꼴박이브리 빽 이건 되겠는데 다들 꼴박하기 바쁘다 꼴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 뭐냐 아무것도 못하거나 꼴박하거나 아무것도 못하거나 와 지금 몇 대째 오는거야 지금 마주보는거면 지금 몇 대째야 와 미쳤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따라간다 따라간다 다가 가자 아니 전부 와서 죽어버려 지금 왜 오는거야 그러면 그렇게 죽을거면 왜 오는거냐고 나오더라 그래 죽을거면 왜 오는거냐고 이렇게 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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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공격하라 그래 아이케 왔다 오셨어 오셨어? 꼴발 안하나? 이번엔 꼴발 안했어? 오케이 여기 비총 가기 아 겨우 하나 먹었다 야 그거 맞으면 바보다 마지막 정무 넣고 마지막 제가 몇 대 지나쳤죠? 와 한 4대 아니면 5대 지나쳤는데 제대로 싸우는 애는 없고 전부 꼴박해 그럴거면 왜 마주 보는거야? 오지말지 꼴박할거야 35km 어 전방에서 뭐 하나 오는데 50km 어 다시 또 어땠네 들어올랑 간나 들어올까 말까 지금 간보는거 같은데 빈기동하는 들어올까 말까 지금 간보고 있네 오른쪽에서 미사일 날로 온다 오 아 이거는 RWR 보기가 너무 힘들어 들어올거야 오른쪽 뒤쪽에서 접귀들 접근중이네 F16하고 보이세요? 조심 저 놈들 저놈들랑 놀아보고싶긴 한데 저놈들랑 놀아보고싶긴 한데 역시 잘하면 될거 같기도 하고 오 오 오 하나 왔는데 제발 플리스 야 이게 안 좋냐 제발 이거라도 그치 이거라도 그거라도 나무 누구니 자꾸 하다보니까 좀 익숙해진다 잘 되는 건 아닌데 자꾸 해야 되니까 하다보니까 익숙해진다 오케이 됐다 나는 죽겠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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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2대 남았어요. 얼마만에 다 같이 산거야. 땅까! 와 간만에 멘트 친다. 땅까시오. 자주대 공포 좀 비싸던데. 이리 와봐. 안 보고 보자. 비싸던데. 엇! F10 싸웠습니다. 조심!